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셔요. 혹시 그냥 무슨 다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관심이 있나요? 저는 그냥 어떤 다른 게임 업로드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요. 어떤 무슨 플레이스테이션 있는 게임에 관심 있으면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 올라가면 안되네. 이렇게 내려가자. 거의 놀러 맞았는데. 뭔데? 가지마. 오! 운이 있었어. 두 번 운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바이바이. 어디로 가야돼? 아마 여기 내려가야되네요. 까비. 잘했고. 그냥 없으면 돼요. 으... 못 올라가는데. 나이스. 위험합니다. 이거 살 수 있을까? 까비. 어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으아! 그런 실수하네. 이게 뭐야. 처음 봤어. 오케이. 그 친구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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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 내려. 가져가자. 웁스. 네. 뭐. 왜냐면. 다시. 아멘